나이스 샷! 출발이 좋은데? 이거 시간에 딱 맞춰서 오셨군요 드디어 찾았네요 김시환씨 무슨 생각으로 여기까지 나오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은 너무 위험해요 저와 함께 돌아가시죠 고마운 제안이지만 그럴 수는 없겠네요 꼭 만나봐야 할 사람이 있거든요 부탁드려요 저는 그녀를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 그녀를 만날 때까지 죄송하지만 손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으면 해요 염치 없는 줄은 알지만 좀 부탁드리죠 ethonetop 3 더우 다시 평소에 이넘 디스 스틱 스틱 스 스틱 퇴 스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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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